양수경 양수경 사랑은 창밖의 빛물 같아요 이 밤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떠나버린 걸 난 지금 후회 안해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리는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마음은 아파올 거야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의 빛물 같아요 사랑은 사랑은 창밖의 빛물 같아요 사랑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창밖의 빛이 창밖의 빛이 창밖의 빛이 창밖의 빛이 이대로 노래해 너는 내 어디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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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의 모든 게 좋아 형 너는 샤랄랄라라 세상에 아 샤랄랄라는 코러스 아니에요. 네 내 맘도가 틀렸습니다. 자 계속 류욱 루나 결승 진출. 성공한 만큼 상품이 쌓여가는 열려라. 노려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 코너만 잘하면 우승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승보다 나을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품이 정말 푸짐해요. 한 두 개 샀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성공한 만큼 쌓여가니까. 그렇죠. 엄청납니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다리미.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힘들어. 자 원액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액기. 씨까지 갈아주는 원액기. 헨트 주스. 잘 보세요. 미용실 원장님. 정답. 확실해요? 확실해요. 믿어요? 네 믿습니다. 하나 둘 셋. 미스코리아. 정답. 미스코리아. 고맙습니다. 요리에 대한lav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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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좋아하네요. 아니 이슬양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스코리아. 자 갈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로봇청소기예요. 윤도현 씨. 원해요? 로봇청소기 원해요? 네. 윤도현 씨가 웬일이야. 로봇청소기 딱 원하고. 웬일이야. 저 연습실 하나도. 웬일이야. 자. 힌트 주세요.